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 이렇게 심하네 그치? 티 나지? 오늘은 무슨 시즌 촬영인가요? 오늘은 수술을 하는 시즌 촬영합니다 준비 열심히 하셨나요? 뭐 항상 열심히 하죠 아닌 것 같은데? 아니 전 항상 열심히 한답니다 즐기기 위해서 슈가니까 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잠깐 오므들었다고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컷팅이 잘 됐어요 저희 진짜 같았죠? 오빠 너무 웃겨 맞아맞아 왜? 진짜 급해 아니 핀만 놓고 스프레더부터 하셔야돼요 다요? 정말 주웠어 누가 그렇게 먹지? 아니 저 주영언니라 오빠 완전 잘 고마 난 돈 들어올까봐 키가 아무것도 없어 피를 석션 해야돼 너무 하얘 너무 하얘 너무 하얘 생각해 가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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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아니야 신경 쓰자입니다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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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창조 창조 창조